자 이번 시간에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가 아닙니다. 단기는 지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무대포 정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칠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죠. 이 서울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서울은 다 다를 겁니다. 전부 다 다르겠죠. 기간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고 내가 생각하는 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서울에 도착할 그런 상황들이 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가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죠. 이 서울은 본인이 원하는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지금 먼저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최근에 보면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위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요 아래 부분은 시장에서 왜곡된 상황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를 삭제를 하고 본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겠죠. 이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크게 올랐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지금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요 구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의 기대감만으로 갔던 HLB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나왔고 프리엔디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아주 하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한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마무리를 다 진행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고 보면 지금은 주가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 정말로 얼마 오르지도 못했죠. 지금 3차 데이터 임상 3상 데이터 성공적으로 하고 에스모 상 받고 프리엔디 리젝 받지 않고 프리엔디 성공했고 아주 성공이 아니죠. 프리엔디 회의록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바하고 합병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면 작년에 3상이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간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쭉 흘러왔죠. 이런 기대감만으로 왔던 그런 위치에서 올라간 폭이 보면 정말로 얼마 오르지만 않았죠. 이제 위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지금 자신감을 만땅으로 충전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죠. 지금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성공을 다 했고 이제 FDA 승인 신청이 정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5개월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주가가 정말로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놀랐죠. 진짜 이렇게 보면 기대감만으로 갔던 주가보다도 엄청나게 하락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위치죠. 이런 위치에서 지금 주가가 그냥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HLB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HLB 리보세라닙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겁을 먹기보다는 대부분이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밖에 없는 위치죠. 여기서 지금 거의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삼상 진행합니다. 그런 수준이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 FDA, 프리 NDA까지 진행한 그런 주가의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이제 삼상 진행합니다. 이제 삼상 임상 승인받았습니다. 한 뭐 그 정도 수준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많이 왜곡된 주가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왜곡된 주가는 반드시 가치를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상황이죠. 모양이 자 이런 상황이다. 갔다가 엄청나게 내려왔죠. 자 어디까지 내려갈지 단기적으로는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뭐 불법이 판치는 그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공매가 매도한 공매를 친 물량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몸을 사리고 있죠.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공매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저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면 이거 뭐 감당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가서 크게 하락하고 있죠. 크게 하락하고 또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쭉 빼거나 쭉 빼고 그 다음에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빼고 완전히 수직 상승하고 이렇게 가나 어디로 가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시총까지 가는 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보세라닙 지금 HLB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리보세라닙 승인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모든 정황상 승인 날 가능성이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더 높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거의 99% 이상이라고 정황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바로 옆에 항서제약 보이죠.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만 가지고 리보세라닙만 가지고 2014년도 말에 리보세라닙을 런칭을 딱 해서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흘러간 상황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몇 배 올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배 올랐는가 하면은 한 8배 올랐죠. 8배 올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 얘가 7조였죠. 7조였는데 리보세라닙을 딱 장착을 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몇 배가 더 불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60조가 더 불어났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존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매출이 좀 늘었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지만 그런 부분 시총액이 7조니까 4년 만에 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대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7조에다가 10조 정도 줄 수 있는 거죠. 10조 주면은 17조는 기존의 파이프라인 가지고 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년 동안은 기존의 파이프라인 4개 가지고 계속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주가는 제자리였죠. 결국은 제자리였습니다. 제자리였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이랬죠.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래도 한 4년 더 했으니까 2배 정도 올라갔다고 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7조에서 17조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17조를 떼고 나면은 나머지 지금 시총액이 67조 정도 되니까 나머지 50조 정도가 남죠. 그 50조는 지금 리보세라닙의 이런 성장성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한 50조 정도 쳐주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한 50조 정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HLB도 결국은 항서제약에 리보세라닙의 가치 정도는 가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 그것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지금 여러가지 테스트하고 있죠. 간암이라든지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또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간 플러스 알파가 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먼저 올라가는 게 주가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파트닙이 상당히 많이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추가적인 임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항서제약은 중국이죠. 그러나 HLB는 전세계입니다. 전세계고 위안 부분만 지금 중국 쪽이 그래도 한 35% 35% 정도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65%는 전세계입니다. 그러면 2배죠. 2배라고 본다 그러면 항서제약 수준보다는 2배 정도로 쳐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위안 부분은 시작에 불과죠.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내년 말 정도 된다 그러면 위안은 이제 승인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전세계에 판매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가남이 따라하고 있죠. 가남이 그러면 2020 지금 3상을 하고 있습니다. 3상 가남 3상 하고 있죠. 어제 젠백스 보면 임상 2상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가남은 가남 항암제죠. 가남 부분 지금 시장만 1조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되면 뚫어내게 되면 이제 매출이 1조가 더 붙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70% 정도 나오니까 7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당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 세력들이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1월달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개인 큰 손들이 물량을 잠깐 팔았다가 다시 또 들어오겠죠. 잠깐 팔아가지고 양도세를 회피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주가가 너무 내려가서 양도세 회피고 뭐고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서는 양도세 회피할 금액 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되면 안 팔겠죠. 아무튼 지금 많이 팔았다고 치면 1월달 정도 되면 그 물량들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공에 대한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고 얼마 안 있으면 FDA 승인이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겁니다. 1월로 딱 접어들게 되면 1월 2월 3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승인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HLB를 바라만 보고 있던 메이저급 세력들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FDA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죠. 6개월 딱 기다리면 바로 옆에 항서제약이라는 이런 부분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35% 시장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항서제약 위암 3차가 50조 정도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HLB의 시가총액은 4조 수준인데 항서제약하고 바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교되면 바로 이제 아주 큰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런 배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냥 나오는 숫자에 불과하다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보면 되는 거죠. 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해도 전혀 쫄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뭔가 HLB라는 회사 자체가 전체가 가짜였다. 리보세라는 이유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바로 옆에 상서제에서 팔고 있고 엘리바에서 판권을 넘겨서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전세계 판권은 HLB가 가지고 있고 리보세라닙의 아버지인 폴 첸 박사도 이제 HLB 소속이 되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한 사장을 영입해서 판매에 대한 전세계 판권 그런 전략이 아주 그런 경험이 많은 그런 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 용병술의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죠. 개발하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엘리바의 사장도 대표이사도 바꿨죠. 이제는 개발 단계에서 잘하는 그런 대표이사에서 이제는 판매하고 M&A 이런 부분 영업 부분 그런 부분에 능통한 사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죠. 더 뺄테면 더 빼봐라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냥 본인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해도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이 부분을 5년 정도 후를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후 자 그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한 1년 후 정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년 후 그 다음에 뭐 한 2년 후 3년 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5년 후 정도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후 5년에서 6년 지나면 시가총액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목표고 200조로 보는 겁니다. 200조 시가총액 200조 지금 위안부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 부분 데이터는 워낙에 잘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200조로 보는 거고 계산상으로는 230조까지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게 필요하니까 200조쯤에서는 내 물량도 좀 넘겨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베푼다고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 200조에서 400조 가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 먹으시오 이렇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배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배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 부분 된다 그러면 좀 길게 보면 됩니다. 길게 보면 결국은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70%입니다. 지금 셀트리언 시가총에 이제 많이 빠져서 22조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매출액이 1조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이 3,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 간암이 된다 그러면 간암이 1조죠. 1조다 그러면 1조의 영업이익이 7,000억 되는 겁니다. 간압만 봤을 때 위암하고 또 플러스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이 3,900억 단기 순이익이 3,000억 정도 되죠. 3,000억 정도 되면 순이익 3,000억 정도 영업이익 4,000억 정도 되죠.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4,000억 정도 되죠. 4,000억 이다 그러면 시가 총액 21조 쳐주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35% 수준입니다. 35% 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꿈의 영업이익률 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PER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지금 82배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쳐주는데 영업이익률이 70% 육박을 하게 되면 PER 는 여기에 곱하기 이 정도 쳐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되면 ROE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ROE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대포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결국은 서울에 도착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딱 펼쳐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